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버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가운드 보시면서 열대야 갑니다. 열대야, 컴온! 끝으로 우리 신비도 화이팅 가겠습니다. 신빌 화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또 들어가 주시고 우리 마루크의 머리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완벽하게 좋아 하셨어요. 가운드 보시면서 네, 이거르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손님들부터 갈게요. 가운드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이사님 해주셔서 여자친구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또 우리 기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표정. 안녕하세요. 손가락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큰하트 갈게요. 오른쪽 큰하트.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버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보여주셨고요. 자, 가운드 보시면서 열대야 갑니다. 열대야. 컴온. 네. 끝으로 우리 신비도 화이팅 가겠습니다. 신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또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막내. 이번엔 엉지향 모셔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균형을 맞춰서 서주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정면 보시겠습니다. 여자친구 해금 표정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왼쪽 보시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또 이번 앨범. 타이틀곡답게. 좀 시크한 표정 갈게요. 시크하게.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주 무표정으로 일관한다고 들었는데. 시크하게.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요. 약간 사랑스러운 표정도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표정. 나 사랑스럽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먼저 손가락 하트부터 가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날려주시고요. 손가락 하트. 그리고 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큰 하트도 될까요? 큰 하트도 한번 갈게요. 어, 그래요. 어, 이 일조로 짝지어서. 어, 지금 한 분 잘못되셨는데. 지금 팔이 안 맞습니다. 한 분은 이쪽으로. 선생님.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네, 그 손으로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큰 하트.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갈게요. 일곱 번째 미니앨범. 여자친구,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컷을 또 찍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 소원 양만 남겨두고 잠시만 옆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소원 양부터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계시만 보겠습니다. 네, 계시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안녕하세요. 이 날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